여러분 오늘은 여전히 이제 현재 인쇄 날인 문제가 굉장히 희한 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네요. 그래서 이 문제 그리고 이제 막 마무리를 한 jih님이 2022년 3구 대통령선거 3510개의 전국의 읍면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여러분 오늘 또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 인쇄 날인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 태도를 보게 되면 이제 얼마나 조작할 건지는 결정된 바가 없지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열 번째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할 그런 의향을 아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하고 또 시사 문제 한 다섯 가지 하고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세상이 사악합니다. 참 악하다는 표현으로 감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세상이 참 사악하네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일면 톱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중대재해법 중재안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의 강경파에 이렇게 밀려 가지고 아마 이제 그냥 법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를 하면서 본검만 받는 생활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들이 터질 수가 있고 사고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모두 다 그것을 형사처벌을 묻겠다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굉장히 핵심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참 이 국회의원들 홍익표 씨나 이런 사람들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2020년 4.15 총선은 호남권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차원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사당을 장악하고 그 의사당에서 다수의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행패를 부리는 거죠. 한민족 역사 전편이라는 것이 관이 관청이 민간을 수탈하는 역사였습니다. 지금 꼭 그대로 어쩌면 이 민족은 유전자가 이럴까라는 생각이 절로 나올 정도로 민간인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소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형사처벌은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더라도 그걸 이제 강행해 가지고 하는 걸 보면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선거부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거부정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참 앞으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참 제가 착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놓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발굴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왔지 않습니까 밝혀진 것이 아홉 번이거든요.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가지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덮기 위해 가지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온 거 아닙니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에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조투표지 제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된 데 불구하고 이걸 끝까지 지금 선관위가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참 제가 보면 정말 악한 인간들이 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집권을 2년 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금 와 가지고 투표 제도 가운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이런 관철시키지 못하는 국민의 힘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의 무책임함과 무능함과 여러분들 그 소위 안일함에 대해서 실로 제가 놀라움은 그냥 제쳐두고 어떻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생들을 살까. 그게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악해져 버린 겁니다. 선거부정을 9분 여름 치르더라도 누구 하나 수사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게 여러분 나라 명운을 결정하고 국민들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란 부분에 대해서도 대다수는 침묵하고 정말 참 나라가 이렇게 변할 거리로는 생각도 안 했지만 정말 제 입에서 아침 방송 시작하면서 정말 악한 세상이 됐구나. 이 사악함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나가야 될지 참 막막하긴 한데 집권 2년이 돼 가지고 그 선거제도 개선 이런 특위를 지난 11월에 이런 가동을 해 가지고 그 길고 긴 세월을 다 여러분들 다 넘기고 정말 윤 대통령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 지금 아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달만 뭉개게 되면 자기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미조투표지 제조에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인쇄 도장 날인 인쇄 날인 도장을 인쇄 날인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 하도 답답해 가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선경의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사야서 3장 10절 11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미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공동체를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이런 범죄자들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관용을 베푸고 무관심해 가지고 참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참 걱정을 하게 되는데 국민들도 참 각성을 해 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거나 보호해 주는 법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이 참정권 박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고 저항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날 거 아닙니까 하도 힘들면 못 살겠으면 정말 참 제가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잘 견디나가는데 참 이런 악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참 나라가 이렇게 악해졌을까 그리고 위정자들한 사람들이 그렇게 악에 무감각할까 무덤덤할까 무관심할까 정말 앞으로 그 사람들 앞날에도 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들 악이 지금 창궐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위조투표지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선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쇄 날인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에서 효율성이나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고 정직성인 거죠 세상이 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중대재해법 중재한도 이런 거듭 차는 걸 보고 사람들은 그냥 시야라는 것이 참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이런 발을 동동 굴리지만 거의 여러분들 시작점이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에 침묵한 대가를 지금 세대하고 후세대들이 얼마나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중대재해법 같은 게 수백 개 수천 개 뭡니까 국민들의 올가미가 돼 가지고 목을 쬐 거 아닙니까 그러니 참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악의 이름 창그란 세상에 잘 다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렇게 연연히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참 기가 찬 거죠 오늘 방송 좀 늦었지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